거짓말했어? 응? 유민수 산모 살았다고 했잖아. 유민수 산모 살았다고 했잖아요. 영자야. 아빠 왜 그랬어?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. 영자야. 나 어떡해, 아빠? 너... 어디서 들었어? 그분한테 나 어떡해? 아니야, 아니야. 네 잘못 아니야. 이건 아빠 잘못이야. 분만실에 내가 있었잖아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날 자리를 피운 것도 아빠 잘못이고 널 막지 못한 것도 아빠 잘못이야. 그분한테... 그분한테 나 어떡해? 나 어떡해, 아빠? 이제 나 어떡하면 돼, 아빠? 영자야, 영자야. 영자야. 아무것도 모르고, 아무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았잖아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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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, 영자야. 나 어떡해. 아빠야, 나 어떡해. 영자야. 영자야, 영자야, 영자야. 왜 이래. 영자야, 영자야. 영자야. 영진아. 정신 좀 차려, 얘야. 야. 영진아, 여보. 영자야. 정신 차려, 이러마. 아니, 왜 그래. 아니, 왜, 왜, 왜. 왜, 왜, 왜. 영자야. 영자야. 왜 이래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왜 이래. 마침내. 어. 1